오늘의 바꿔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루 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어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어기사 내 근심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어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날인데 주일날의 설날은 제가 별 기억이 안 나요. 설날인데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가문 보고마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가문 보고마 합시다. 가문 보고마 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바울의 사민일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내가 3년 만에 찾아온 대면 이 설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내려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금으로 충만한 현장되고 설 가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에 돌아오는 그런 보금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설을 가장 반기는 대상이 누구냐 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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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한대요. 왜냐하면 설날에 용돈을 버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많은 세뱃돈을 받아서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삶이 윤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세뱃돈의 적정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뱃돈 적정 금액이 5만으로 나왔어요. 5만은 최근 성인 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나왔는데 응답자 절반가량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만은 또 경기 침체로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안 주고 안 받게 하자 그 응답도 3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인만큼 액수도 중요하다. 성인까지 된다. 10만 원에 그렇게 나왔는데 응답자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에 설이 됐는데 용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설거지라 합니다. 그릇 닫는 설거지가 아니고 설거지. 제가 웃자는 말입니다마는 2023년 우리나라 설이 두 분이에요. 1월 1일도 설이고 또 구정도 설인데 2023년을 웃으면서 시작하자. 웃으면서 신앙생활 또 웃으면서 아멘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면서 그렇게 살자. 한치 앞남날도 모르는 인생이 왜 화를 내며 사느냐. 한 번 웃으면 살아보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일로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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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도 웃으면서 살아라고 대사고 전서 5장 16제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단은요. 항상 화를 내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불안해라. 항상 그렇게 미워하면서 기분 나빠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맨날 의심해요. 늘 내가 티브입니다. 아니, 체결 자체가 아예 머리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이것이 24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뭘 누리느냐. 25 보좌의 축복을 늘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25의 축복 속에 인생 자품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국을 기업으로 깨아리라. 이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응답을 처음 할 수 있는 통로 스타트만 운동 4천만 선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이라는 이 3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3일조다 그랬어요. 3일조. 3일조. 저는 3일조가 멀 때마다 한 번씩 웃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웃으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그렇게 하면 시작해보세요. 의식적으로도 누가 하하하하 하면 가짜나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가짜 웃음도 뇌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엔돌핀이 팍팍 나와요. 웃는 거 어색하면 웃는 모습이라도 갖추세요. 웃는 모습. 인상 쓰지 말고 웃는 모습.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화낸 것 같아. 눈 찢어졌지. 입술 내려앉았지. 그러니까 완전히 화낸 것 같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꼬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입꼬리 올려. 입꼬리 올려서 보면 참 성품이 좋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입꼬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꼬리가. 우리 시대는 한창 한마디 시대라 다 내려갔지만 여러분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보금을 치우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금 누려라. 보금을 누려. 보금 누림이 없으면 보금 아니에요. 보금이 아니면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금 됐다. 율법 됐다. 율법 율법 돌아가.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2023년. 지금부터 완전히 보금 쪽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는 돌아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넘어오세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보금 체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3일조 열매가 풍성해지고 서로가 보금의 열매를 그렇게 맺고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조금 전에 이 분 마치고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콜롬비아 참 콜롬비아 캠프 갈라니까 콜롬비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콜롬비아 공군 중령 부인이 공군 대위 부부가 같이 전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스페니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콜롬비아 간대가 간다니까 아버지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교회가 3개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얼마나 우리 김기호 장로님과 성교 군성교원에서 잘 양육하는지 집에서 대로가 명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호 장로님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가지 포럼하면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선물을 준비해서 부부에게 선물을 그렇게 주도록 하고 얼마나 정말 보면서 야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3의 1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빌리포 교회도 사도 바울의 3의 1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정전 신문국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포 성에 그렇게 가서 먼저 기도처를 찾다가 빨래터를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바울이 보험을 증가하는데 그게 르디아가 딱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비단 이 뭡니까? 이 비단 옥감 장사하는 르디아 만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봤어요. 점치는 귀신에게 사람들이 점을 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가서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우려 버렸어요.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뭐예요?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자를 데리고 돈 벌던 사람이 이제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바울이라고 대야대로 바울을 때리고 그냥 얼마나 빼기 좋았던지 바울을 죽사바를 만들어가지고 피투성이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화를 냈냐 원망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보험증 가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뻄으로 하나님을 세월왕을 찬 채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이 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멈추게 했어요. 자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험을 증거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다 보험하시켰어요. 다 예수님께 구원해 주세요. 이래가 이 간수가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누디아하고 간수하고 바울이 3일조가 돼가지고 빌리뽀교를 세운 거예요. 빌리뽀교를 4경제 18장에 오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천막 짓는 장사하다가 불수기를 아굴라 부부로 만났어요. 아굴라 불수기 부부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보험을 증거가지고 이들이 3일조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면 바울이 3일조를 이루어서 또 다른 인물을 또 만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예요. 평신도예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3일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3일조로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죠. 중요한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처럼 주어진 미션을 서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 중, 껑, 마 의, 정적, 자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일심, 지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절,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일평생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력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시대적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라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나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리포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 권력이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리포 교회에 전하게 하므로 빌리포 교회 성도들 위로가 되고 격려 가 되고 디모로부터 그들이 영적 성장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1차적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리포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바로 알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빌리포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분쟁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이끄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서 자신의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델을 파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디모델이 자신의 뜻과 같이하는 사람이다.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의 의미를 여기서 담겨 되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가 하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삶운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는 것이 사역의 성패가 지킬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따지고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함께할 수 없어요. 열정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 열심이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 되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친하니까 그 오래 못 갑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원리에서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 이런 힘있게 추진되어 갈 것이다. 21절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여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대의 영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대가 그리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내 수고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한다 이 말에 헬라마라 둘루 둘루 라는 말은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에 선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디모대는 종로로 됐다. 종처럼 종처럼 이랬다.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한 생명권 헌신을 디모대가 했다. 사실 이것은요 복음의 힘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체험한 자만이 복음을 위해서 종로를 할 수 있어요. 무한세계의 영적 힘을 체험한 자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지로 하죠. 의지로 그러다가 어느 날 확 자빨 뿌리지요. 시험 오면 무한세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세계 여러분 신앙 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시 구나. 하나님 하시 구나. 하나님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것 처음 영적 주시는 힘 이 힘으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힘을 못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밀한다고 껍질거리는 특징이 뭐냐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힘으로 하면 지 힘으로 그러니까 늘 힘들지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저스로 되어진다. 힘들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밀 골란도 한다고 힘들다고 그만 해라고 하지마. 때려 쳐. 너 안해도 할 사람 많아.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 그래서 내 앞에 힘들다 아무도 없어요. 잡히니까. 인상만 써도 안 돼요. 내 앞 에서는. 하나님 힘으로 하는데 바울이요. 빌보드 성도들에게 디무대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바울은요. 디무대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갖춰진 거예요. 연단을 너희들도 알지 않냐. 모태신앙이지만 얼마나 디무대가 연단 받은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21재로 보면 바울이요. 디무대 교회를 위해서 사형자들의 파생을 개월 세우고 죽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해봤는데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니? 헌신하려고 하지 않니? 그런데 디무대는 달랐어요.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을 하니까 자신이 적시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힘든 일인데 적시로 하겠다고 디무대가 3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기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고 손실을 두는 사람이 사모직의 영적 자세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청년들 많은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명령 떨어지면 그냥 군대같이 그냥 움직인다는 말을 들어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이예요. 오스와드 샌더스 목사님이 쓴 영적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 인과 제자 이거 구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인 남은 그때는 제자였어요. 이 말이 요즘 와가지고 분리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인과 제자가 분리됐어요. 사실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인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마가다라방에 간다.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이 말 딱 떨어지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인 생명 건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인 발각되면 재산 몰수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독의 신분 싹 다 박탈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이 쳐넣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제장에 사자의 밥위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인이라고. 화형식에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 인이라고. 그래서 지하무덤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카타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이태리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에 가보니까 끝이 안 보여. 얼마나 이분들이 핍박 받으면서 신앙 시작을 했는지 눈물 겨울 정도로 안내가 그래요. 바로 따라오지 않으면 기디를 버리면 죽습니다. 개미 구멍 구멍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핍박이 잡으러 들어오면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 못 찾아 그 정도로 핍박 속에서 그야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개했던 초대교의 성도들 그래도 이 나무 제자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단에 그리스도 인이라 다르지요. 완전히 퇴색됐죠. 그리스도 인과 제자는 분리했습니다. 교회단에 그리스도 인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인 곧 제자라는 원래 의미가 회복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인이다.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지금 다 분리됐지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 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복음 독력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에바브로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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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뽀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본격적으로 도와라 라고 파송된 사역자 예요. 성경금을 빌리뽀 교회가 거두어서 그 다음에 바울에게 갖다주어서 바울이 감옥생활하면서 얼음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줘라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빌리뽀 빌리뽀하고 로마 이 거리는 1300m입니다. 1300km입니다. 1300km면 우리 서울 부산이 500km 봤을 때 거의 3번을 왕량을 비행기를 2시간 3시간 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인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끝나지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에요.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강도의 위험 엄청나게 자연재해 위험이 엄청나게 도사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 먼 길을 뭐하러 가느냐 옥수바라를 가요. 옥 옥수바라를 한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에바브로티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바울도 그를 향해서 자신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내가 설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그가 주어진 사역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티도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섬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 사실을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알고 걱정했는데 에바브로티도는 자기 병보다 이 사실이 빌리포 교회 성도로 알려져서 염려하게 된 것 자체를 더 크게 염려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이들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한 가족 이었다. 영적 한 가족 우리 모두는 영적 한 가족 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 이에요. 성이 틀린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모신 한 가족 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기도해 주라 이 말 이죠. 그 결과 하나님 은혜가 에바브로티도 임했고 에바브로티도 가 죽을 병에서 완치가 됐어요.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린 분들이 73명 입니다. 아주 중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28명 입니다. 101명이 그렇게 지금 암과 사투를 하고 있고 중병에 걸려서 고통 다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매주 명단이 명단이 매주 장로회 안수 유사회 권사회 교육자 톡에 올라옵니다. 이분들에게 에바브로티도 처럼 완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저다. 기도는 기도는 의학 상식상 의학적으로 상황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25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무한색의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임해보면 끝난다. 하나님 한번 손바브로 끝난다. 치유된다는 얘기에요.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티도를 빌리퍼 교회에 되돌려 보낼 것인데 그를 기뻄으로 영접하고 존귀역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일을 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티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까? 바울의 감옥에 갇힌 지금 그 어려움을 바울을 위해서 의신한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자를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에바브로티도는 그리스도 바울 섬전인 이를 죽기에 이르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생명과 은신에게 때문에 존경한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도박과 관련된 용어예요. 도박을 할 때 최고의 폐가 나오면 자기가 있던 모든 침을 다 베팅해버립니다. 이걸 오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한 부분이 무모함 이라는 뜻입니다. 무모함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티도가 주변에서 볼 때는 무모할 정도로 오린했다는 뜻이 참 무지하다 하나밖에 모르네 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오린했다 바울 이 바울을 돕는 일에 그래서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미선이 주어지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즉시로 실현하는 자 군사된 자 영재 모든 성도는 다 영적 군사되지 바랍니다. 자고 오면 잔머리 굴리고 잔깨 부리고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을 통해서 의뢰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는 상관없습니다. 핍박도 괜찮다. 불가능 것도 괜찮다. 자신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능해 이런 그리스도.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25시 이런 사람 못말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2, 3, 7 나라 살리는 5,000정 살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 사실 뒤무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두 사람은 출신 성장 배경 완전히 다릅니다. 뒤무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성경 속에 그야말로 영적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에바브로 디도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늦게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인물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모태신화 거의 없어요. 90% 는 거의 다 에바브로 디도 과에 속해요. 거의 대부분 많아요. 에바브로 디도 라는 이름 자체만 해도 출신 배경 출신 배경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 에요. 그러니까 우상문화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지 우상문화 그래서 이름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을 보면서 제가 이름만 딱 들어도 은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 딱 들으면 믿는 집안이구나 믿는 집안 태어났구나 불신자 가정 은혜 이름 잘 안 씁니다. 보통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름 보면 대강 알잖아요. 믿는 집안이구나 알잖아요. 저도 은혜 은자 기둥 주자 에요. 이 한글로는 여자이름이라도 내용의 뜻이 성교사 지었대요. 내가 물어서 어머니인데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여자이름 지었냐 여자이름 모르고 성교사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의 뜻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지어줬대요. 이러면 뜻이 우리 집안 다 주자 주자 그런데 은혜를 은자가 은혜 은자가 중요한 거요. 내가 무슨 말이냐 어떤 분 이름보면 용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아요. 그거는 용용자요. 사탄용자라고 그래서 이런 걸 바쁘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주로 부모들이 짓든지 믿는 집안에 절대 사탄을 상기하는 용자 잘 안 쓰거든요.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바로 미의 여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배경이 다른 디무대와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보금운동 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딱 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배경은 다 달랐지만 보금운동 보금운동 딱 하나 바울과 평생 동력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은약적 삶을 일일이 언급할 정도로 증거를 보인 사람들이에요. 3일 조가 되어서 은약적 도전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삼문동이라는 이 시대적 미션 앞에 원뉴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한번도 빠지옵시다. 서게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손가에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이 있습니다. 1907년 남궁 억 장로님 성은 남궁 이죠. 이름은 억인데 장로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조선 땅은 버려진 땅이다. 봐라. 얼마나 돌이 많고 자갈이 많고 못을 땅이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서. 일본은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어요. 기차철, 전철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확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 우리 조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놈들은요. 저 섬에 있는 놈들이 저 중국 땅을 차지하고 러시아까지 공격하고 못 말리는 인간들이요.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해본 적이 없어. 맨날 당하기만 했지. 무력하고 국민성 자체가 좌절하기 좋아하고 그냥 소심하고 열등어식, 비교어식 그냥 위교사상에서 그냥 그런 잘못된 것만 꽈득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때 남궁옥 장도님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동산이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다. 사방의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두강산에 일하러 가세. 실제로 이 곡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막 힘을 얻고 독립운동에 의신하고 이어서 3.1운동이 되어지고 온 민족의 가슴 속에 흘러갔어요.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1937년 3월 일제가 제1호 금지곡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제1호 금지곡 절대 부르지 말아요. 그런데 한국교에서는 이 찬양을 모일 때마다 몰래 부르면서 애국심을 고치시켰다는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힘빼기 작전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이 3운동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은약적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공격을 하는 영적 해방꾼이 있어요. 영적 해방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심부름하는 영적 해방꾼. 영적 무기를 까며 자술 속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에게 이 속지 말고 사단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강당과 소통하면서 25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25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모두 보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도 모두 보좌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 보좌 25 기도 25 25라는 말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2, 3,000 5,000 요요합니까? 무슨 4,000,000 대 운동을 무슨 우리가 이 스타트만 못합니다. 25 보좌의 축복 누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 세계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보금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완전히 가지고 3일 활성화시겠어요. 이제 이제 내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콜롬비아 선발대가 가서 이제 남미 보금화에 역사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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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도 그렇게 콜롬비아 했더니 그것도 보고타 아버지가 보고타 목회합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면 신기하고 놀랍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는 준비해놓은 현장이구나. 그래서 바울과 디무대와 에바브라 디두가 3일조가 딱 돼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의뢰이 와도 딱 원팀이 되어서 이 세계범을 했듯이 우리도 모두 다 힘으로 합쳐서 멋지게 3운동을 주역으로 다 승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3일조를 구성해서 빌리포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도 3일조 운동을 일으켜서 스타트만운동 파수망대운동 사천망대운동 이제 2, 3, 7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출석견 1만명 되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원리스되어서 기여의 25 보좌의 직골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거를 이 일의 동참함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24, 25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